우리 양순옥 씨를 모시고 세월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월아 세월아 무엇이 우리나라 제총하드냐 아직도 정추를 보내고 싶지 않은데 마음만 다 잊지 않은데 니가 니가 너무 빨리 빨리 이 내 청춘 백반이 되었구나 사랑도 주고 싶은데 할 일도 많은데 이 애속하다 내 청춘아 우리는 그 세월을 잡을 수가 없구나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아라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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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이 우리 아빠 제총하드냐 아직도 정추를 보내고 싶지 않은데 마음만 다 잊지 않은데 니가 니가 너무 빨리 빨리 이 내 청춘 백반이 되었구나 사랑도 주고 싶은데 할 일도 많은데 사랑도 주고 싶은데 할 일도 많은데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아라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아라 예의 대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